스타들의 패션 트렌드 중 강렬한 빨간색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니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진 속 제니는 레드톤으로 통일된 패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모자, 머플러, 바지, 롱부츠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깔맞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얀색 티셔츠 위에 빨간 무늬가 새겨진 모습은 사실상 올 레드 패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니의 스타일은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 그녀만의 독특한 퍼스널 컬러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니의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웜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 중 하나가 바로 빨간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니가 이 강렬한 색상을 자주 선택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상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자주 빨간색을 강조한 패션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확립해왔습니다. 제니의 올 레드 패션은 많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니라서 가능한 패션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 한소혜 역시 빨간색을 잘 소화하는 스타 중 한 명입니다. 한소혜는 최근 화보 촬영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서 빨간색 원피스와 레드립 메이크업을 통해 고혹적인 비주얼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한소혜는 화사하면서도 강렬한 네드룩으로 또 한 번 자신의 매력을 발산했으며 팬들은 빨간색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혜윤 또한 빨간색을 포인트로 한 패션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동화 속 공주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민소매 원피스와 검정색 양말, 어두운 계열의 신발을 매치해 단순하지만 강렬한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김혜윤의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누리꾼들은 여름 쿨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름 쿨톤의 경우 빨간색이 포인트로 쓰기에 적합한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녀의 스타일링이 더욱 돋보였을 것입니다. 레드벨벳의 조이는 그 이름만큼이나 빨간색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스타입니다. 조이는 팬들 사이에서 SM 3대 과즙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만의 상큼한 매력을 빨간색을 통해 자주 드러냅니다. 그녀의 SNS에서는 빨간색으로 스타일링된 사진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옷은 물론 머리카락, 핸드폰 케이스, 액세서리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링은 조이만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그녀의 독창적인 패션 센스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러 스타들이 빨간색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패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강렬함과 자신감을 상징하며 눈에 띄는 색상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퍼스널 컬러와 결합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스타들이 빨간색을 입고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의 패션은 단순한 옷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감하게 빨간색을 선택한 스타들의 스타일은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그들의 패션 센스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스타들의 빨간색 패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강렬하고 세련된 스타일은 대중의 관심을 끌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